소마지성을 깨워라.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. 저자인 리사 카파로 박사는 심리치료사 및 요가마스터이며 책 소마지성을 깨워라는 소마틱스 영역의 이론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한층 더 진보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. 호흡법, 감지기법, 움직임 조절, 그리고 터치워크는 누구나 수련을 통해 신체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소마 명상기법은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. 일반인에게는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지만 자세하게 소개된 사진과 전문적인 해설은 소마지성을 거쳐 통증, 스트레스, 노화와 트라우마 이겨내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.